아마.. 야 아마 우리 입을 하나 잡고 갈거야 2개 더. 3개 더. 미안해 사일로 좀 먹어도 돼 사일로 어 건물 건물 위에 올라와있다 잡았어 잡았어 아 진짜 타워 아래 있네 아직 타워 아래 있어? 타워에 풀킷 한 5개 있을 텐데 나한테 내 몸에 풀킷 3개 있었거든 아 이거 타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? 응 아 이 세기 살아날 것 같은데 이거 지하철 나 안 본다 지지에 응 지하철도 나 안 본다 이거 사람 있다 무조건 사람 있다 지하철에 근데 여기서 뚫는거 안좋아 살리고있다 여기 옥상 타워 옆에 옥상 살리고있어 방금 내려오면 발생이 났어 타워가 탱크 다 먹은거 저기있네 어 탱크 먹은거 내가 다 먹었었거든 살렸네 타워 잡았어 다시 더있어 더있어 오케이 갈가리방 한 명 잡았어 이거 해제들 지하철 지하철 아 지하철 아 이거 아 다시 들어갔다 지하철? 어 어덕 죽었지? 타워 꼭대기있어 지금 네 저기 타워 꼭대기 밑에 대단에 있었어 계단에 나중에는 대단에 있었거든 근데 여기 올라오는거 같은데 아 사일로 우리인가 방금 아니 아 잡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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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 클리어 어 타워 클리어 아 오케이 그 위에 뭐라고 해야되냐 기다려봐 둘러가네 너 그냥 거기 있으면 타워를 계단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저 피가 없어요 라온님이 되세요 힙킬 줄까? 그럼 제가 먹을거네 저 볼트 새끼한테 맞아서 피가 곱창해요 자 여기가 꽤 많아가지고 이거 다 빨면서 갈까요? 빨리 빼자 빨리 빼자 옥상 조심 루프 올라왔어요 루프 벌집 됐려 20초 아 달려 아 됐어 아 8 7 아 나 안 돼 5초째 못 닫아 내가 닫을게 마지막에 어 안 돼 아 씨X잘 못 닫아 문을 열었어 야 됐다x3 어 됐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널 보셨네 여기 서버 사람 없으면 무조건 밀터 사일로 아니면 지하철 밀터랑 사일로랑 같이 있어요 저기가 와 이제 이 곡괭이 곡괭이로 아 짠돌로 이기겠네 이 새끼?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 새끼야 이게 뭐야 반칙 호박차 먹는거 반칙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씨X 나는 열대 때리고 이 새끼야 한 대 때렸는데 배가 지네 와 아 이 젓나 온걸 아네 아 이 젓나 온걸 아네 아 이 피 젓도 안 깎인다 야 발수가 나왔네 쓰레야 돼 저거 먹어 먹어 오케이 먹으러 와 쓰레야 돼 호박차 호박차 어 그냥 빼봐 한 번 스페이드 오케이 실체에 제가 마무리 끌일거야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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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정확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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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프렌즈. 땡큐 땡큐. 눈앞에서 살아있다. 친구였어. 적 아니야. 나아. 야아. 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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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날아가고 있는데 궁중에서 뭐에 갑자기 부딪쳤어. 그런 거 아니야? 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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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. 나아. 뭘하냐. 나아. 나아. 뭐하냐. 나아. 나아. 아 여기 있었으면 씨발 아 잠깐 얜 못 얻어 이러고 있으면 오 씨발